남편이 내 약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게? 의뢰인 좀 가려서 받자 좀 내 와이프까지도 부서 무는 거 아니지? 근데 어쩌냐? 노율성이 하지 말라니까 전이가 막 불타오르네? 노율성 사무실을 뒤지라고? 내, 내가? 아니, 나 법조인이야 해결사가 아니고 저, 여보! 나 전남편 회사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이거 진상짓이야 진상으로 치면 와이프 납치한 새끼가 한 소비 아니냐? 원래 이렇게 선을 잘 넘었나? 나 지금도 선 잘 찍히는데? 이제 그 선을 내가 정할 뿐이지